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상도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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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저희 그 선대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실사부시의 실용주의 선대비고 국민의힘도 실사부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새시대준비위원회가 바로 그 뉴프론티어에서 국민의힘이 확 바뀌게끔 도와도 줄 것이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